오늘 맨유가 이기면 3위까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시티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또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 현재 1위를 기록중인 아스날과의 경기고 아스날과는 1전에서 또 승리를 가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맨유 예 아스날과 1차전에서는 승리를 가정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 뭐 빅이긴 했지만 그리고 카세미루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순 없지만 아스날을 잡았을 때도 카세미루가 없었고 최근에 맨유 분위기로 봤을 때는 레시포드의 어떤 득점역과 함께 중원의 힘도 살아나고 있고 여러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러운 예측 한번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물론 쉬운 상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케인이 만약에 간다면 맨유가 좋긴 해 왜냐면은 일단 런던팀 못가잖아 아스날 안되고 첼시 안되잖아 맨시티는 홀란드 있잖아 그러면 맨유지 굳이 우승놀이에서 올거면 맨시는 홀란드 있는데 해리케인이 갈 이유가 없고 맨유에 뛸 자리 있죠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긴 해 맨유는 자리 많아 마샬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고 지금 웃기려고 하는 소리죠 케인의 동료 에릭센도 있어요 케인의 동료 에릭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영국 출신 선수들이 많아서 맨유가 나쁘지 않아 아 지난 경기 이겼어야 되는데 아 그거 비긴 게 너무 아깝네 그거 이겼으면은 2위까지 쫙쫙 올라가는 건데 오늘 이기면 시작합니다 인스타랑 같이 켜놓는다고요 아 종윤씨가 오늘 또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 아마 안심은 못할 겁니다 최근에 맨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잘 열었는데 초반에 재밌네 둘다 흐름이 초반이 재밌죠 그죠 아스날하고 맨유하고 붙으니까 좀 재밌네 확실히 잘하는 팀끼리 붙으니까 으음 보는 맛이 있네요 예전 같으면 아스날하고 맨유하고 강팀끼리 붙었다 이러면 다들 비웃었을 텐데 요즘엔 부정 못하네요 아 예전에는 아스날도 좀 안좋았고 맨유도 안좋았는데 어 바로 울음표였거든 느낌표였는데 요즘에는 부정 못하지 어 둘다 많이 울어 아스날은 우승권이야 거의 우승이야 이제 에 오늘 아스날이 3.3점 챙겨가면은 웬만하면은 간다고 봐야지 오우 레시포드 살아났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시포드 요즘 폼 미쳤어요 레시포드 요즘 폼 미쳤다구요 레시포드 물이 올랐다 물이 올랐어 진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이스타 가서 그 맨유경기 중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 레시포드가 그날도 골 넣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고 해서 내가 득점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홀란드가 있으니까 2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리켄이랑 같이 한번 와 슛이 미쳤네 야 괴조기씨 와 아니 근데 이 전에 수비 제끼는 것부터 움직임이 좋았어 이거 만약에 월드컵전에 이 폼이었으면 얘가 주전이었겠다 레시포드가 주전은 아니었는데 와 볼맛난다 맨유경기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잖아 확실히 축구는 감독놀이야 진짜 감독 하나 바뀌니까 팀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감독 노름이야 아 호날두 없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호날두가 기강 잡은 거는 초반에 둘이 터나흐랑 호날두랑 기싸움 했잖아 근데 터나흐가 안 물러나고 그냥 쳐냈잖아 거기서부터 이미 맨유는 상승세였어 그거부터 이미 끝난 거야 거기서 딱 힘싸움에서 터나흐가 승리하는 순간 이미 맨유는 성공한 거죠 근데 터나흐는 앞에서는 적당히 말하고 뒤에서 약간 언론플레이 안하고 그냥 묵직하게 딱 쳐내는 스타일이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패스 좋아 아 유호 아 embarrassed 쉽지 않네 역시 야! 근데 솔직히 인정해라 재밌지? 야 EPL 최상위권들은 대결 어때? 재밌지 경기 경기 재밌잖아 이래 볼만 나지 이게 EPL이다 어 이건 잘했다 아 이건 솔직히 인정 아니 패스 너무 잘하네 아스날이 괜히 리가 아니네 아니 여기서부터 전개가 여기서 중앙 주고 다시 뒤로 갔다가 사이드 주고 여기서 크로스 와 이걸 놓쳤어 근데 아스날은 지금 전체적으로 핵심 멤버들이 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거야 핵심 멤버들이 다 어려 뭐 사카 웨드고르 뭐 골키퍼도 그렇고 흥 흥 OYe 와 루크슈 미쳤다 오늘 루크슈 미쳤다 와 아니 지금 북한사카라 1대1 계속 나오네 근데 다행히 잘 막아주고 있어 전반 끝났어? 아n 아 시간 삭제 천상계 대결 어 아니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 천상계 대결 맞잖아 1위와 3위의 대결인데 지난 시즌 다 유러파 였는데 그죠? 지난 시즌 다 유러파 였는데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리버풀 첼식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맨시티야 뭐 잘하고 있는데 아니 안토닉 내가 안토닉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안토닉은 내가 봤을 때 어이없게 뺏기거나 막 그런 경우가 없어 되게 날카로운 거는 가끔 보여주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 연결은 돼 잘 안 뺏겨 볼을 단스 암마 나도 이거 축구할 때 하려고 어! 우와 북한에서 아까 미쳤다 원더골이다 원더골 와 야 이거는 그냥 아 이건 뭐 아스날이 잘한다 와 개 잘 찼네 야 이거 예측도 어려워 이건 예측도 어려운 슛였어 시야도 가려가지고 내가 보니 시야 가려서 대회야가 보고 뛴 거거든 이건 대회야가 시야가 좀 가려서 바로 차는 코스를 못 보고 이..여기서 뛴 거야 늦게 보고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잘했다 사카가 잘했다 사카가 아 스코어 바꾸기 싫은데 야 씨 괜히 머리띠 하느라 시 어어? 우와 들어간 줄 알았어 오 래시포드 미친놈 슛 나이스 리산드로 마리티네스 머리띠 얘들아 머리띠 리산드로 마리티네스 야 이게 맹구야 이게 맹구야 이게 맹구라고 응 리산드로 마리티네스 이게 맹구다 얘들아 어? 이게 맹구라고 야 독수리 헤딩 독수리 헤딩 저거 정면으로 갔으면 무조건 막혔어 이거 솔직히 정면으로 갔으면 막혔어 오히려 떠가지고 못 막았어 난 리산바가 너무 좋아 아 얜 차기 주장감이야 진짜 파이팅이 좋아 아이 저는 맥토미니 안싫어합니다 저는 맥토미니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허들이 너무 낮아 너무 좀만 못해도 너무 싫어해 여러분은 너무 무결점만 좋아해 아니 맥토미니 정도면 딱 서브로 딱 좋은 선수 아닌가요? 저기보다 잘하면 맥토미니가 서브가 아니겠지 아니 FM도 보면은 잘하는 선수만 있으면 팀이 안돌아가요 풋볼 매니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서브 정도에 적당한 애들이 있어야 팀이 돌아갑니다 위상문제 때문에 항상 베스트11과 적당한 서브들이 있어야 돼요 다 잘하는 애들만 있으면 팀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못하는걸 못하는걸 뭘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 그냥 저 정도면 주전도 아니고 충성도 높고 유스 출신에 전 오히려 잘해도 인성쓰레기가 더 싫어 내가 보기에 마샬은 이번 시즌 기회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부상 당해가지고 운빨이 없어 운이 없어 이번에 솔직히 호나위도 나가고 기회 많이 받을 뻔 했거든 근데 부상 당해가지고 또 못 나와 좀 뭐랄까 좀 재수 없다고 해야 되죠 아우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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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 완비사카가 너무 활동 아이고 이거 너무 넓잖아 혼자 어떻게 다 막아 아 옵사이드 아니야? 옵사 아니야? 오버 아니야? 아니 방금 내가 완비사카가 뭐라한 완비사카한테 뭐라한게 아니라 완비사카 수비 범위가 너무 넓어 그쪽이 완비사카 두 명을 다 막아야 돼가지고 이거는 크로스를 줄 수 밖에 없었어 봐봐 아니 완비사카 혼자서 지금 둘 막아야되잖아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와줘야지 이거 오버 아니에요? 온이다 아이씨 완비사카가 너무 못나왔네 아니 근데 이거 비사카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아니 비사카 봤죠 이 전 상황에서 두 명을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꼴이지 이제 뭐 아이씨 빡치네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반대편으로 잘 전환시킨거지 아스날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니까 여기서 완비사카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게 두 명을 막아야되어 혼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잘했다 맨유 아스날은 이길만했다 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에 아이 뭐 3대2면 맨유도 보여줬어 우리도 잘한다는거 아이 재밌었습니다 아쉬운데 잘했어 맨유 카세미로 없이 이 정도면 잘했고 솔직히 냉정이 진짜 이거는 뭐 제가 맨유팬이고 이런걸 다 떠나서 아스날이 오늘 이길 비겨도 억울했다 아스날은 마지막 공세가 이거는 비기면 아스날이 좀 억울할만한 상황이긴 맞았어 어 이거는 아스날이 잘한게 맞습니다 맨유가 못해서 진게 아니라 아스날이 잘해서 이겼습니다 진짜로 인정 아 오늘 솔직히 인정 이거는 인정해야지 이런거 경기 이런 경기는 에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네요 그리고 맨유도 졌지만 이 정도면 뭐 아쉽긴 하지만 잘했다 나름 에 맨유도 수비도 경고해 나쁘지 않았고 마지막에 특히 막판 골공세 때는 좀 무섭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잘했다 우승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잖아 챔스만 가도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챔스권 계속 있으면 되고 컵대회나 유럽파 잘 준비해서 거기서 한번 해봐야죠 에 아스날 잘하네요 잘하네 잘해 아니 근데 카세미로 있었으면 뭐 이런거는 의미 없어요 축구에서 어차피 38라운드 동안에 부상이나 경고 누적 이런걸 잘 관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그거를 빼고 말하는거는 38라운드 동안에 플랜이기 때문에 예 그런건 뭐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맥토미니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쇼가 사카한테 떨렸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냥 아스날이 너무 잘했던거지 쇼가 막은 것도 많았어 저는 뭐 맨유에서 특별히 못한 선수는 없는거 같고 아스날이 좀 잘하긴 하네 아 근데 재밌었어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있죠 재밌어야된다 축구를 보는 이유는 재미있으려고 우리가 보는거잖아요 일부 또 또 저를 의미하는 세력이 그럴거에요 아니 맨유가 졌는데 왜 재밌다고 그래 저 새끼 가짜 팬이네 그렇게 또 의미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맨유를 응원하지만 재밌고 이정도 경기력이면 만족한다 아니 뭐 허무하게 진거 아니잖아 막말로 원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16위 18위한테 진것도 아니고 1위한테 진건데 재밌었잖아 1위한테 졌고 재밌었잖아 그리고 아마 오늘 경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거에요 다른 어떤 팀들의 팬들도 그런 생각 할겁니다 맨유 확실히 달라졌다 확실히 진짜 이번엔 다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터나우의 맨유는 다르다 솔직히 이건 다른 팬분들도 인정하실거에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로 맨유가 졌지만 진건 아쉽지만 간만에 진짜 재밌는 축구 많네 아 월드컵 이후로 또 오랜만에 재밌는 축구 많네요 월드컵 결승 이후로 제일 재밌는 경기였던거 같아요 그 이후로 아 월드컵 결승전이 제일 재밌었고 최근에 그 다음으로 요게 재밌네 그 이후로는 뭐 경기들이 많긴 했는데 이정도 재미는 없었던거 같은데 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설날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맨유 파이팅 아시날 축하드립니다